너는 이제 그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을 풀거나 보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거야 자 내가 이제 확인을 좀 하나 시킬게요 자 보세요 이게 미적분일 같은 경우는 단원마다 약간 좀 정서가 다르긴 한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다룰 일단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문제를 너무 야매로 많이 풀어요 그게 일단 문제 그게 나중 가면 깨져요 실제 좀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이제 이런건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2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거 값을 구하자 하면은 너네 혹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 자 보세요 어 그러면은 an을 모르니까 조건에 맞는 an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 때도 리미트를 지워버려요 절대로 그딴 짓 하시면 안 돼 물론 답은 맞을 거야 그럼 또 생각했지 아니 답이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나중 가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생겨 자 이렇게 할게 그럼 얘는 이제 주로 이렇게도 잘못된 거 얘기해 줄게 어떻게 가냐면은 얘를 만족시키려고 치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무조건 그냥 숫자 2로 만들어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n 자체가 3n 플러스 분의 잘 때는 2다 이렇게 쓰면은 반박 불가야 무조건 맞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 아 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은 곱해져 있고 3n 플러스 분의 n은 2다 이렇게 가니까 이거 극한 값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인데 정답이 맞기는 해요 그치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혈 an을 내가 특정해서 푹 집어서 쓴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순 없으나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푸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세요 우리가 방금 내가 설명드린 얘기가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보여드렸잖아 그러면은 이 내용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거거든 나한테 수렴하는 수혈들이 두 개 이상 있다고 치면은 걔네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사치 변산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게 일단 핵심이야 야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만큼 전체 덩어리의 극한값은 수렴하고 있는거 맞지 그치 자금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 얘를 만들려고 치면은 해주세요 a 에는 어차피 들어 있으니까 얘가 거슬리고 얘가 나와야 되는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3n 플러스 분의 n 이란 수혈을 설정을 해보여 자금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할 때 3n 플러스 분의 n 이다 이렇게 쓰면은 어 이거 역시 무슨 렴하고 있을까 수렴하죠 자 이거 역시 똑같이 3분의 1 로 애는 수렴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론의 근거 어떻게 받는게 맞냐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고 치면은 얘네 둘을 뭐 하시면 될까 곱하시면 된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게 제일 나을 거란 얘기야 자 나랑 원칙을 좀 지켜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를 곱하면은 극한값은 2가 되고 얘는 3분의 1 이니깐 곱의 결과는 3분의 2야 그런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라 하나로 묶어서 그 안쪽에서 그냥 무슨 세물에도 상관이 없다니까 곱세물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고정도로 향한게 맞습니다 자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막 제공은 비디오에 전혀 문제가 한반도 버리지 pops up